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타드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3월에 본 어제 봤죠? 여러분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만 봤죠? 그리고 뭐 뉴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택으로 시험 보려고 했던 친구들 조금 좀 여러가지 뭐 서버 다운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3월 둘째 주 정도에 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시기가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몇 주 더 밀렸어요. 한 두 주 정도 더 밀렸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어쨌거나 첫 번째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를 좀 갖고 있었고 그래서 긴장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시험 보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 조금 난이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제가 좀 듣고 그랬는데 생명과학원만 이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정말 쉬웠습니다. 수능이 이런 정도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달 이 모의고사는 생명과학원에 한해서 과학탐구 뭐 다른 것들도 좀 그런데 쉽게 내요. 학생들이 아직 공부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봤는지 항상 좀 쉽게 냅니다. 그런데 수능은 이거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또 하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30%대, 40%대, 50%대가 막 나와요. 60%대도 나오고 정작 수능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정답률 지금 내가 정답률 얘기하는 건 메가스터디 집계예요.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내가 쭉 집계를 봤는데 이거보다 한 20%씩 더 올라갈 겁니다. 왜? 고3 학생들이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할 거고요. 한 7, 8개월 남았잖아요. 또 하나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와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선배인데 아픔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각성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답률에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정답률이 45%다. 그럼 65%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뭐 그 이외에 큰 특징은 없어요. 문제 중에 독특한 아이디어 문제들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특히 18번의 방형구 문제 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평이했습니다. 대부분 다 쉬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문제 해설 들어갈 텐데 3월 학평 이 점수는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겨울 동안 그리고 학기 초 학교 계약하고 난 다음에 2, 3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가늠하는 그 정도 의미를 지니는 것 뿐이지 이게 절대 수능 점수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중간 과정에 7, 8개월 엄청나게 많은 변동 점수의 등락이 있을 거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거에 너무 결과에 연연해 하진 마세요. 자기의 현재 상태만 모니터하는 용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3월 학평 이후 얼마나 여러분들이 분발하고 열심히 하느냐가 수능 점수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대입을 결정할 거야. 알겠지? 그거 좀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거 보고를 한 다음에 다른 과목 내가 잘했는데 세명과학원이 조금 부족했어. 그러면 더 공부해야 되겠다. 또는 뭐 그 반대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좀 따지시라고. 내가 다 유전이 아닌 내용들은 다 잡았는데 유전 파트, 돌연변이 가하게 돼서 좀 어려워서 그럼 그런 파트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이런 용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1번 문제부터 해설 들어갑니다. 자 근데 너무 쉬워서 쉬운 문제들을 그냥 간단간단하게 내가 얘기하고 갈게요. 자 1번 문제 요거는요. 이게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적응과 진화고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이거는 물질대사입니다. 정답이 2번이고 메가스터디 집계 정답률이 95%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아스피린.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그런 약이고 상비약으로 많이 갖고 있죠. 자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X 생성을 억제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가설이죠. 자 세포를 집단 기업과 니은으로 나눕니다. 대조 실험 하네요. 둘 중 하나에 아스피린을 처리합니다. 자 기업과 인해서 단위 시간 다 X의 생성약을 측정한 결과 이렇게 됩니다. 자 결론. 아스피린은 X 생성을 억제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얘가 생성이 잘 안 됐죠. 여기다가 아스피린 처리했겠죠. 얘가 돼. 여기서 처리한다라는 말은 투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투여했다.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야. 이거를 질문을 종종 하는 친구들이 있어. 처리가 무슨 뜻이냐. 응?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야. 자 격. 대조 실험 맞고 니은. 아스피린 처리 여부는 조작변인이죠. 아스피린을 넣고 안 넣고 했다는 얘기니까. 대결 아스피린 처리를 한 집단은 니은입니다. 틀렸네. 정답이 기억 1번 77% 정답률. 대결 아스피린 처리. 았д. 아스피린 처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